결국 죽고 죽이는 관계를 이유와 핑계로 만들어 저를 부르셨네요. 내 독한 스승님. 내가 왜 네 스승이냐. 난 이미 널 방마했는데. 그대 바람에 실린 연기가 취. 자연스레 맴돌고 있죠. I'm sorry. I'm sorry. 그대 향해 마음이 읽었죠. 세상 모든 걸 주어도. 차마 잊을 순 없겠죠. 우리의 시간. 우리의 시간. 우리의 시간.